안녕하세요! 오늘은 바로 이 가방 가득 가방 새로 나왔는데 이것만 열어수있게요 오픈! 짜잔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이거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하나폰 요거 갖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 열대 뿌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물건은요 마찬가지로 있을텐데요 보여드릴게요 아! 이거 아시죠? 요거 삼사 케이스에 들어있는 이어폰입니다 우와 여러분 어때 샀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는 이거 얼마전에 샀거든요 이거 필요해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 만원? 짜리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끼운거에요 이렇게 끼워주면 되거든요 자 이 가죽가방을 우와 너무 이쁘죠? 이거 엄마가 사온거에요 이거 엄마가 사온건데 이거 너무 비싸더라구요 그러니 오늘 쿠팡에서 오나 이마트 그리고 어 또 뭐가 있더라 아 홈플러스에서도 사려있거든요 이 가죽가방을 꼭 사대요 네 아이고 완전히 이번에 이사 잘 갔다 왔구요 어 다음주에 인사도 바쁠거 같네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가방도 잘 안 잊어버려야되요 그죠? 그럼 바이바이 저는 안녕히 주무세요 또 잘자요 이에흐흫